안녕하세요. 디디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벌써 4월의 마지막 팟캐스트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4월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4월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달인 것 같아요. 4월, 5월은 봄이라서 그 사랑스러운 분위기도 있고 또 날씨도 좋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의 결혼 문화, 결혼식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무슨 단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한국의 결혼, 한국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은 결혼을 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세한 결혼식 과정이라든가 결혼식 때 느끼는 생각들이라든가 그런 걸 아직은 안타깝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는 제가 준비하면서 다른 한국 유튜버 분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고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아주시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한국 분들 중에서 제가 말한 것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결혼식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주시면서 아, 한국의 결혼식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리고 이런 건 좀 다르네. 이런 건 좀 비슷하네.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랑 여자가 만나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줄래? Yes 해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보통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결혼 준비 기간을 생각을 해요. 이 6개월 그리고 1년 동안 무엇을 하는지 그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로의 가족들과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때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결혼을 할 때 보통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사귀면서까지 사귈 때부터 가족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커플들도 있지만 보통은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자 쪽의 부모님, 남자 쪽의 부모님 이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한국에서는 상견례 라고 합니다. 상견례. 상견례인데 상견례라고 읽어요. 이 상견례에서 여자 쪽의 가족, 남자 쪽의 가족 같이 밥을 먹는데요. 보통 뭘 먹나요? 회? 조금은 고급스러운 곳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좀 가격이 비싼 회, 횟집 아니면 좀 가격이 비싼 한정식이라고 해서 한식이 코스로 나오는 그런 곳에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상견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너무 어색하고 너무 불편하고 막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상견례 괜찮으셨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그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상견례라는 스텝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어디서 할 건지 결혼식 때 뭘 입을 건지 드레스 이런 거 골라야 되고 그래서 정말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결혼식 준비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드메입니다. 스드메. 스드메는 스, 스튜디오 촬영, 드, 드레스, 그리고 메, 메이크업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한국인들은 결혼을 한다 하면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꼭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드레스, 메이크업은 다 샵이 있어요. 한국의 드레스 샵, 그리고 메이크업 샵, 그 샵들을 마음에 드는 곳을 열심히 찾아서 고르는 거고 이 스, 스튜디오 촬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의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의 결혼식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그 엄청 예쁜 결혼 사진을 찍습니다. 결혼 사진, 그 결혼 사진을 스튜디오, 그 사진 스튜디오 안에서 실내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아니면 아예 제주도 아니면 막 해외에서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튜디오 사진 하나, 밖에서 찍은 사진 하나, 이렇게 두 개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커플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이런 스튜디오 사진, 사진을 꼭 찍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가지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를 혼자서 신랑, 신부, 여자랑 남자가 아니 남자랑 여자가 같이 열심히 찾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접 찾아가서 보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둘 다 일하는 커플이다라고 하면 그 웨딩 플래너, 웨딩 플래너가 있어요. 이 웨딩 플래너가 이 스드매를 다 책임지고 예약을 도와주고요. 또 뭐 저기 결혼식장은 어디서 할 건지 뭐 결혼식 때 사람들 먹는 밥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다 스케줄을 짜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웨딩 플래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런 스드매를 하는 게 보통 300만 원에서 이것저것 추가하고 더 예쁘게 하면 500만 원까지 든다고 해요. 그만큼 결혼식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신부가 예뻐야 돼요. 드레스랑 메이크업 이거, 헤어 이런 거 예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사진, 결혼식 할 때 그 사진을 남겨놓는 게 아주 중요한 문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결혼식으로 보통 어디서 하냐면 미국 같은 곳은 교회, 성당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는요. 웨딩 홀이라고 해서 딱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막 딱 그 결혼 스테이지가 있는 그런 웨딩 홀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호텔, 호텔에 또 웨딩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호텔에 있는 웨딩 장소를 빌려서 결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다 웨딩 홀 아니면 호텔에서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막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쁜 호텔, 정말 예쁜 웨딩 홀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되어 있는 웨딩 홀이랑 호텔은 예약이 힘들어요. 막 다 그때 그 호텔에서 예약한다고 이렇게 예약을 해둬서 예약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웨딩 홀 때문에, 결혼을 하는 장소 때문에 한 6개월, 크게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보통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결혼식까지 대부분 비슷한 과정으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때요? 거의 다 비슷한가요? 한국인들도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한, 딱 정해져 있는 코스를 지켜가면서 결혼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웨딩 홀, 호텔 이런 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좀 큰 크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보통 결혼식에 몇 명 정도 오는지 이런 걸 좀 찾아봤더니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사람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한 200명 정도는 온다고 해요. 이게 많은 숫자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그 200명 중에서 신랑, 신부, 결혼하는 커플의 지인들은 결혼하는 커플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한 50명도 안 된다고 해요. 30명,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당장 내일 결혼을 한다고 하면 초대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친구도 뭐 진짜 친한 친구만 부르면 10명 될까요? 그런데다가 뭐 회사 같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어요. 한 30명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또 남편 쪽도, 남자 쪽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막 엄청 인싸, 친구가 많지 않은 이상 30명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0명이 넘어가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결혼하는 사람의 부모님의 아는 사람들입니다. 친척들도 있고 부모님이 좀 오래 사시는 동안 알고 지냈던 그런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신랑, 신부 이 커플의 결혼식인데 오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거기에 반의 반이 신랑, 신부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결혼식이 신랑, 신부의 날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행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이 둘, 결혼을 하는 둘의 행사라기보다는 정말 가족 행사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결혼식 200명 막 이렇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작게, 야외에서 즐겁게 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들어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어색한 거 하나도 없이 정말 파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 말만 들으면 정말 좋은데 이걸 하는 사람이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결혼식이라는 건 신랑, 신부의 날이라기보다는 가족 전체의 행사로 생각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 부모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된다, 사람들 많이 불러야 된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웨딩홀, 호텔 이런 거 빌려서 결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결혼식,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결혼을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추기금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추기금. 추기금은 어떤 걸까요? 추기금은 결혼하는 사람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돈. 한국은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뭔가 돈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축하할 때 주는 추기금이 있고요. 또 슬픈 날에는 위로할 때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결혼식에는 추기금, 추기금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랑, 신부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그동안, 50년 동안 많은 결혼식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결혼식에 갈 때마다 항상 돈을 내셨을 거예요. 축하합니다. 딸내미 결혼 축하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내셨을 건데 드디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 날이 된 거니까 이제 그때 내가 찾아갔던 결혼식 그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이제 다 나의 아들, 딸 결혼식에 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냈던 추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기금이라고 해서 돈을 얼마나 주는 걸까요? 아마 결혼식에 돈이나 선물을 주는 나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얼마를 주느냐? 일단 한 명당 이 사람들한테 얼마 주는지는 내가 그 결혼하는 사람과 얼마나 친한지 또 내가 얼마나 주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상황이 어떤지 내가 뭐 지금 돈을 많이 버는지 아니면 뭐 지금 공부하는 학생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제일 큰 지폐의 단위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래서 보통은 5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결혼식에 가면 다들 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 밥을 먹는 것도 한 3만 원 정도는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값이라도 내가 내야 되니까 한 5만 원부터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랑 그냥 아는 사이야.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고 뭐 이렇게 만나면 인사할 정도? 그래도 가끔 볼 것 같은 그런 정도라면 5만 원부터 돈을 주고요. 그리고 또 나는 이 사람이랑 좀 주기적으로 밖에서 만나서 놀기도 해요. 그 정도 되는 친구예요. 뭐 한 1년에 2번 정도는 만나서 시간을 보낼 일이 있어요. 같이 논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그 정도의 사이라면 음 한 10만 원 이렇게 주고 또 정말 친한 친구다. 그러면 20만 원부터 이제 뭐 얼마나 친한지 얼마나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게 돼요. 아니면 뭐 친한 친구라면 아예 다 같이 돈을 모아서 뭐 TV를 사준다거나 뭐 침대, 침대는 아니겠다.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를 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축의금을 줄 때는 5만 원은 괜찮은데 10만 원이 넘어갈 때부터는 15만 원, 25만 원 이렇게 5 단위로는 잘 주지 않는다고 해요.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딱 0에 맞춰서 돈을 주는 게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내가 이 사람이랑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얼마를 줘야 되는지 뭐 그런 게 정리된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선택을 하고 돈을 챙겨서 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얼마 줘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결혼식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차트를 다시 한번 볼 생각이에요. 좀 복잡하지 않아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혼식이 가까워지면 청첩장이라고 해서 결혼식에 초대하는 카드를 줘요. 친구들한테.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들 결혼식에 꼭 와줬으면 좋겠는 친구들한테는 직접 만나서 같이 밥을 사주면서 청첩장을 주는 게 보통이고요. 약간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결혼을 내가 이번에 한다. 이건 알려야 돼. 그 정도의 사이라면 그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비테이션 초대 카드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기금도 추기금 역시 직접 결혼식을 보러 가서 줄 수도 있지만 너무 먼 곳에 산다거나 찾아갈 만큼 친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못 갈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그 추기금만 따로 모바일로 보내주기도 해요. 계좌이체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모바일로 또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결혼식 축하 문화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차가운 매정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편한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결혼식 결혼을 하는 날 그날에는 뭘 하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확 자세한 순서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어서 제가 결혼식에서 봤던 것들 그런 걸 얘기해보면 신랑 신부는 좀 일찍 웨딩홀에 가서 준비를 해요. 그 드레스 입고 머리하고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결혼식이 시작하기 1시간 전 아니면 30분 전쯤에 가서 내 친구들 신랑 신부 친구 지인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어떤 걸 입냐면 신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요. 남자는 보통 그 까만 흰색 까만 그 정장을 입습니다. 결혼식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신랑 신부가 가장 예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부보다 튀게 옷을 입는다거나 막 웨딩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온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흰색 옷을 절대 입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밝은 옷 너무 밝은 옷 있잖아요. 너무 밝은 노란색 너무 화려한 막 꽃무늬 드레스 뭐 이런 거 입고 오면 한국은 안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민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폐 하객 룩 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민폐 신랑 신부한테 민폐를 끼치는 룩이다 라고 해서 민폐 하객 룩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캐주얼하게 입는 것도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샌들 슬리퍼 이런 거 신고 간다거나 막 스냅백 쓰고 후드티 입고 체육복 입고 이렇게 간다거나 그러면 조금 예의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장에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해요. 그렇게 사진을 여러 장 찍고 나면 이제 방송이 나와요. 10분 뒤에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결혼식장에 자리에 앉습니다. 결혼식은 1부, 2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1부 1부에는 신랑, 신부 입장 해가지고 딴딴따단 해서 신랑, 신부가 들어와요. 서로의 부모님이 인사를 하는 단계도 있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하는 남자랑 여자가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과정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오늘부터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뭐 힘든 일도 함께 잘 헤쳐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는 조금 소소한 작은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막 신랑이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그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댄스를 춘다거나 그런 행사도 잠깐 해요. 1부는 30분, 길면 1시간 만에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부가 시작돼요. 2부에는 어떤 걸 아냐? 결혼식 하객들 결혼식에 참가해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대받은 사람들을 하객이라고 하는데 그 하객들이 밥을 먹는 시간이 2부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와주셨으니까 맛있는 식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신랑, 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예쁜 드레스, 다른 드레스, 다른 정장을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객들은 밥을 먹으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케이크 자르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신랑이나 신부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결혼식 2부도 한 1시간? 2시간 정도면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결혼식은 잘 모르지만 한 3시간 정도면 끝이 나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신랑, 신부, 그리고 가족들이 뭐 결혼식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같이 밥을 또 따로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끼리 식사를 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허니문, 허니문을 갑니다. 보통은 결혼식 한 날, 결혼식 당일 날에 신혼여행을 많이 가는데 시간이 안 되는 커플들은 좀 결혼을 하고 뭐 1주 뒤, 2주 뒤에 간다거나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결혼을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국은 얼마나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제가 유튜브 이런 거 후기, 결혼식 후기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아까 말했던 스드매, 청첩장, 결혼식장 예약 사람들한테 주는 밥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평균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엄청 많은 금액인가요? 적은 금액인가요? 하루에 쓴다고 생각하면 엄청 많은 금액이죠. 하지만 아까 추기금, 사람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200명, 300명한테 받다 보니까 4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받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빼보면 결혼식 날 쓰는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이 다가 아니라 결혼하고 같이 살 집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딱 처음 시작한 그 상태를 신혼이라고 해요. 신혼. 새로운 결혼을 딱 시작한 그때. 그때를 신혼이라고 하는데 그 신혼일 때 처음으로 살게 되는 집이 신혼집입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 돈이 또 많이 들어요. 한국 집값이 또 비싸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작은 집에서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두 명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좀 더 넓은 집, 또 위치도 좀 더 좋은 곳 이런 거를 막 생각하다 보면 집값으로 또 적어도 1억에서 2억 많으면 3억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신혼집에 가구들 뭐 침대나 세탁기, TV 이런 것도 다 사야 돼요. 그러면 몇 억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결혼을 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모아야 결혼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한국의 결혼 나이도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코로나 전에 2015년쯤에는 1년에 30만 명 정도가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2023년, 작년에는 19만 명 정도가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평균 나이도 한국에서는 남자가 34살에 많이 결혼하고 여자는 31살에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좀 늦은 편이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이렇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결혼할 때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좀 많이 부담이 돼서 결혼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한국의 결혼 여러분들의 나라랑 많이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한국 결혼에 대해서 드는 생각들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언제든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고민 상담소 디디의 고민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저 디디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사연은 닉네임 탐톰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사는 곳은 일본입니다. 항상 즐겁고 도움이 되는 팟캐스트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대학교에 편입학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너무 바쁘게 매일매일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할머니와 애완 강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집 분위기도 최악이고 너는 유학하니까 좋겠다 라는 소리도 요즘 자주 듣습니다. 알바는 매일 밤 12시 정도에 끝이 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 2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일어나는 시간은 7시고 아침부터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또 집안일도 도와주고 오후에는 알바 시간이 될 때까지 토픽 시험 공부를 하고 또 4시 정도에 집을 나가서 알바를 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두통도 많이 있고 약간의 불면증 같은 것도 있어서 실제로 제가 잠에 드는 시간은 오전 4시 정도입니다. 저는 원래 너무 외향적이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 편인데 친구들은 다 취업을 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들도 없어졌고 또 거의 매일 집과 알바 하는 곳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라서 정신적으로 조금 힘이 듭니다. 근데 어머니는 할머니의 병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있고 어머니도 바쁘기 때문에 상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가장 싫은 거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어 공부도 할머니 간병도 어머니의 집안일 도와주는 것도 강아지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다 잘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런 저라도 한국어 공부에 100%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될까요? 그렇구나. 제가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기는 했어요. 그리고 고민상담소라고 하는 코너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제가 탐톰님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문적인 상담사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겪어왔던 사람도 아니라서 정말 좋은 그런 대답을 해드리기는 어렵다는 걸 알지만 제가 이번 사연 코너에서 탐톰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금 탐톰님 상황이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내 주변의 일로 인해서 내 상황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파 내가 아픈 상황이라면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아픈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라든가 아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거 이런 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탐톰님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탐톰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바 때문에 바쁘고 잠도 못 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픈 강아지도 돌보고 어머니도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분히 너무너무 다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탐톰님은 이렇게 강아지도 챙겨주고 어머니도 챙겨드리고 아픈 할머니도 같이 돌봐드리고 하고 있지만 탐톰님도 분명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근데 아무도 지금 탐톰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걱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팟캐스트에서 사연 잠깐 짧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탐톰님이 조금 기운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탐톰님 지금 여기 4시에 알바를 가고 12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우면 2시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7시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잘 수 있는 시간이 5시간밖에 없는데 실제로 잠에 드는 시간이 한 4시 정도라서 3시간 정도 뭐 3, 4시간 정도 하루에 못 자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강아지도 도울 수 있고 어머니도 도울 수 있고 할머니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을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거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도 안 되면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 약의 도움을 받더라도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탐톰님은 지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너무 힘들지만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잠도 잘 자시고 그렇게 탐톰님의 하루도 좀 신경 써서 챙겨서 탐톰님을 좀 챙겨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한국어 공부에 100%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너무 힘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느끼는 슬픔이 정말 크잖아요. 그런데도 다음날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때는 좋은 날이 오겠지 괜찮아지겠지 참고 열심히 힘을 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 밖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힘들 때 이건 저만의 방법일 거고 또 사람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아픈 가족을 돌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주제의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걸 보시다 보면 거기서 또 좀 힘을 얻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든 일들도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정말 현명하게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다 문제 해결이 되려면 그냥 그 힘든 상황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대학교에 또 와서 또 재밌는 일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탐톤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화이팅! 네,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도 재밌게 끝까지 잘 들어주셨나요? 디디아 한국어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구글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에서 광고 없이 끝까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한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자막도 다 같이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제 주변 친구들도 결혼을 할 것 같은 친구들이 올해는 모르겠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두 명씩 결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또 그때 결혼식에 가보고 또 느낀 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내용 외에도 말고도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사연도 매주 팟캐스트에서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연도 아래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해서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4월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라이브 다음 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자 3만 명이 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 정말 정말 기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다음 주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